신곡 발표에 작은 음악회하는 제일 부회장인 민지우 씨 노래가 사랑아예요. 근데 신곡인데 벌써 이렇게 회장님이 부회장을 얼마나 아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아를 보내드렸어요.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고요. 뒤에 천천히 해야 되는데 우리 에코무용단이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또 방송을 가야 된다니 굉장히 바빠요.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민지우 씨 모시고 에코무용단 함께 큰 박수로 극의를 거리면 그리고 사랑아 오늘 주인공 노래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으세요. 민지우 씨 극의를 거리면 그리고 에코무용단 박수 박수이세요. 박수님 오영산 선생님께서 감사하다고 하신 거예요. 박수님 감사합니다. 아카시아 꽃향기 가득한 빛길이 걸으며 지나간 이 추억이 생각나랍니다. 사랑했던 그 사람도 그 추억을 생각할까 사랑했던 그 사람도 그 추억을 생각할까 영원히 잊지 못해요 영원히 잊지 못해요 영원히 잊지 못해요 아카시아 꽃향기 가득한 빛길이 걸으며 지나간 이 추억이 생각나랍니다. 영원히 잊지 못해요 사랑했던 그 사람도 그 추억을 생각할까 영원히 잊지 못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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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들 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